주가 난 예쁘다는 얘기 안 했는데 드럼가 보면 참 말 조심해야겠어 왜? 왜?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 나오니까 참 내가 작가님 글 보고 느꼈지만 참 남자랑 애자랑 말은 왜 돌려? 그렇게 예쁘면 사귀지 왜? 혼잣말을 되게 크게 하세요 말 뭐 하는 거예요? 입 막은 거죠 야하게 계속해 보시는 거 저리 안 가요 두들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벌써 진짜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같다 이건 아까 끝났죠 우리 그리스 때가 거의 10월이었죠 다 10월 한 달 10월 9월 20몇일 날 가서 9월 말에 갔죠